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것은 오늘 나온 1심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열흘 뒤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오는데요. 1심 결심 공판이 나오는데 결심이 아니라 선거 공판이 열흘 뒤에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BS PD가 취재 과정에서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면서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사건은 전혀 다른 곳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인이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치기 사건과 관련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성 씨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은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사실 누가 KBS와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좋죠.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손주겸 변호사님, 이 대화 내용으로 들어볼 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징의 그러니까 내가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김진성 씨가 법원에 나와서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실도 있고요. 또 관련 내용 중에 김진성 씨가 쓴 진술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변론요지서를 전송을 해서 지금 녹취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라고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지만 이 검찰의 의혹을 시각은 암묵적, 묵시적으로 본인의 논리가 기재된 변론요지서나 여러가지 진술서를 수정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 판단이 이른다고 한다면 이런 정황과 이런 증거들이 유죄에 뒷받침되는 증거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원순 선수위원, 그런데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사건 초기에 공개된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됐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왜 그랬죠? 정원순 선수위원, 정원순 선수위원 신청, 증거로 제시된 녹음이라든가 진술서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 피고인 측에서는 확인한 증거로는 확인되고 그 신빙성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왜곡된 것이고 일부만 발취된 녹음이다 이렇게 변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결과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묘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 정학성 논술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증교사가 훨씬 더 지금 구역량이 높잖아요. 그렇죠. 특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선거법보다 위증, 위증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물론 그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영장은 기각하지만 위증, 하지만 이 부분은 소명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죠. 영장은 기각하지만 그런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3년을 3년 징역 혐의를 지금 구형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흘 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사실 민주당도 훨씬 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초점, 그 이전에 이미 선거법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좀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형량의 선거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장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말에도 아마 계속 장외집회를 이어갈 것 같은데 점점 어떤 사법부에 대한 탄핵 내지는 뭐 탄핵이라는 말이 꼭 법률적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탄핵까지 포관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전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정협 변호사,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결에 이른바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니 다루는 트렌드가 있고 또 오늘의 판결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중형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열흘 뒤에 나올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유죄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은 양형 기준상 가장 가중 요소인 징역 10개월에서 3년에 가장 높은 걸 구형을 한 겁니다. 아까 허위사실 공표도 양형 기준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징역 1년 이상 나올 수 있다, 금고형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속적,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선처받기보다는 가중 요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증죄, 무고죄 모두 사법배항의 행위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사실일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판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처보다는 보통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리지 받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형을 상대적으로 검찰이 높게 구형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감경은 하되 구형 양에 비해서는 감경을 하되 일단은 검찰이 본 이유, 기소 이후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순종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황소하겠다.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오늘의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아까 나온 누명을 썼다라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사실은 올라갔다가 결국은 무죄가 선고돼서 유무죄 판단의 경계에 있을 수 있는 범죄가 대표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더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논리 그대로 무죄로 이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으면 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1심에서 증인이 5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기간 안에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또 전원합의체로 가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최종 확정, 유무죄 확정과 양형은 얼마든지 또 변수가 발생한다. 그만큼 또 정치권도 뜨거울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참 험난한 재판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사법부의 영역입니다만 민주당은 아마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외 집회에 훨씬 더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 어차피 법이라는 게 있고 법의 해석이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삼라만상을 전부 다 법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판사인데 사실은 이 해석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는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파장이 큰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을 할 거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소화해내느냐.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소화해내느냐. 이게 어찌 보면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징역 1년, 집유 2년의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은 뭐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에 어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유죄로서 검찰이 본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법원에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동종 전략이 있다라는 걸 양형 요소에서 좀 엄격하게 봤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뼈아픈 어떻게 보면 패배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심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지된 소식은 이어지는 오늘 수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정학성 노설위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